아 아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타코야키를 사줄 수 있습니다 아 음 으 으 아 아 멀어 5 오우 아 난 너 안 때렸어 때리려고 하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프라임이니? 와우 황금색 프라임 138? 오 마이 갓 데미지 짱 세네 area 키디 빠이빠이 飢기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어~~ 맛있어보이는게 없을텐데 썼다가 살짝 바꾸고 약간 그런느낌이야 아니~~ 아니 이렇게 또 싼타 싼타가 퍼플 소리가? 야! 멧돼지야 나 좀 태워줘! 태워줘! 어디로 갔니? 봤나? 태워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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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붓냐? 아잉! 후아! 출발하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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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! 못된 놈! 얼굴을 드러내 안녕 안녕 나는 황금 프라임 자건이라고! 오오오! 아잉 아잉 어 좀 위험한데? 아 뭐 땠놈 자 내 손으로 죽였어야 됐어 네 명 아 이럴 때 점패가 있었으면 오 위험하다 위험해 사라하니어라 왜 이렇게 많아 불쌍함이야 아니? 선생님? 아니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잉 아잉구나 와야 되는데 쟤 중저격이었어요 얼굴 내밀면 안 돼 난 너 중저격인 거 다 알고 있다고 중저격 빠졌다 중저격 빠졌다 자재 없어? 아이고 자재가 없으시구나 너 이동원 때 죽여줄게 난 자재 많거든 아 넙 넙 넙 어? 어? 아이 체크파로 미련하려고 했는데 짜잔 건방진 녀석 중저격으로 쏠려고 해 안 맞아 됐지 됐습니다 대단해요 고맙 FCC 이 Competent 녀석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